이제 3번째 만들기 이제 티브 오프로 1쿼터 경기부터 출발 슈퍼에게 카터 득점 성공 지금 파다움도 알렉스 카바노 몸을 기울이면서 덧집니다 트레이트 빠져나왔습니다 사이트라인 점퍼 정확합니다 택하지는 않았던 소노였어요 그렇죠 렌자반도 무중간 슬리프 2번이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도움이 고여서 좀 많이 떨어지네요 자 비어있습니다 아 안들어갔고 골 밑에 렌자반도 마무리 미스 매치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야 지금 뭐 체육관에 있는 전 관객들의 네간장을 채우고 들어갑니다 네 신선생이 빠르 대기였고요 이런 부분에선 좀 약점이 있기 때문에 렌자반도 에이스완 졸파 콜미스 작전 성공 와우 버트 플레이 하나 림을 닿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네 자주 됐고요 그쵸 9시 되면서 들어가는 타이밍이었거든요 네 그렇기는 그런 정면도 있었고요 네 불필요한 신경전은 의미가 없습니다 바치 훈 오른쪽으로 건넥고 정 쪽은 100 샷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아버지 괜찮나요? 아 지금 천시가 상당히 불안정했는데요 아 지금 아 네 그렇습니다 점프가 워낙 점프력이 좋기 때문에 좀 안 좋을 것 같거든요 에어선 벤치로 들어가서 좀 휴식을 취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 등하고 허리 아니면 또 머리 뒤까지도 지금 충격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일어나긴 하네요 천만다행입니다 아 근데 지금 타박상이 아 충격이 흔해 큰 것 같습니다 어 하는 그런 파울은 아니었고 리바운드 과정에서 이제 크리스 빠져나왔습니다 나이프라인 점프 점압합니다 어 나이프라인 점프 점압합니다 뭐 지금 뭐 어떻게 지도 골밑까지 왔습니다 이번에 득점 실패 리바운드는 점프 47대 38 여전히 리드는 정무 어 지금은 카바노와 오조업이 기가 막힌 카바노 임을 향해 돌진합니다 득점 성공 카바노 득점 기념은 있어요 그렇죠 리바운드 즉간석 뒤로 카바노 수비를 뚫어냅니다 큐팅 짧았어요 다시 리바운드 아니요 그냥 리바운드 어 잘 세요 카바노 골밑 김가천에게 연결됩니다 지금도 커틴플레이로 네 자 카바노 선수를 넉점 차까지 쫓아왔습니다 알렉스 카바노 이번엔 넉점 놀입니다 좋아요 득점을 만듭니다 아무리 파울입니다 지금 신발이 벗겨진 상황도 생기는데 예 자 카바노 선수가 신발이 벗겨졌어요 하하 재밌는 장면이 예 나왔는데 자 여기서 이제 아니요 아니 지금은 신발이 있구요 신고 있는데 아 여기 아 아 그렇습니다 보통 선수들이 신발을 좀 단단하게 붙지 않나요? 그럼요 예 어느정도 좀 타이타게 좀 붙거든요 왜냐면 뛰면서 좀 늘어나서 이상 공기를 주입시키죠 그렇습니다 아 지금 원포인트 슈식이었는데 어 아니요 Q 그 한 시옥